도움말의 아 누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제가 드릴게요 누나. 아 감사합니다. 일단 다들 너무 잘해줘서 기분 좋고 제가 들어가서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우선은 또 다음 경기 준비해봐야 알겠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초반에 많이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옆에서 잘 도와줘서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가 항상 승점을 2점씩 따는 경기가 많았는데 3점을 탈 수 있도록 이기는 경기 하겠습니다. 용민이랑 상욱이랑 눈에 띄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잘생겨 보였어요. 다음 경기도 화이팅! 화이팅! 응. 누나 우선 1점! 우선 2점을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펠리페가 빠졌는데 그래서 좀 국내 상생끼리 잘 뭉쳐서 해보자고 그런 게 좀 뭐 많은 그런 뭐라 그래야 돼? 시너지가 났다 그랬는데 우선 2점을 탈 수 있도록 우선 2점을 탈 수 있도록 뭐... 몸 풀릴 때부터 몸이 좋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게임까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냥... 어, 덜 떠줄게요. 가요. 어, 감사합니다. 우선 2점을 탈 수 있도록 우선 2점을 탈 수 있도록 지근하게 ** prawn시 가능하냐...